이 신의 존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머랄크 어머. 죄송해요 오, 잭슨 대박인데, 여기? 추억된 사람은 loans 컴강 얘네들 한 번 디스 이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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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욘이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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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이예이예이예이예이iph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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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기, 그러면... 들어가보십시오. 들어갈게요. 우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게스트잖아. 한 번만 알바 해보고 고! 라고 하면 바로 수호자 빠져야 돼. 고!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저 의견 하나 있어요. 댄스 타임 말고 고! 해서 바로 빠져야 돼. 댄스 타임이 좋은 것 같은데. 댄스 타임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정할게요. 정말 무작위로 회상이 가위가위 보고 하는 순간 지는 사람 바퀴. 딱! 바로 이렇게 보고 바로 빠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정할게요. 정말 무작위 가위가위 보고 하는 순간 지는 사람 바퀴. 다운. 정할게요. 이거 시즈를 다 본 거야. 백승, 너 왜 이렇게 신났나요? 언제 또 다시 이런 데 와서 놀아. 진짜 언제 이래 우리가. 이거 기억나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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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붕이 형 씨! 제붕 씨! 혹시 벌칙 치인가요? 혹시 벌칙 치인가요? 혹시 벌칙 치인가요? 제붕 씨! 귀엽다. 응. 상하네. 대박. 와, 진짜 웃긴다 이거. 이건 진짜 긴장된다. 안 내면 지인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잘했어? 그냥 나 tank!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박경! 박경! 아 너무 재미있어 안 되면 진거 가위가 입어 진짜 빵이지 안 되면 진거 가위가 입어 안 되면 진거 가위가 입어 파이팅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야 여기 진짜 추워 아니 우리 다 뛰어나가 여기 진짜 추워 아냐 아냐 멀크 야 여기 진짜 추워 아니 우리 다 뛰어나가 여기 진짜 추워 아냐 아냐 뭐해 추워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추워 멋있었다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가자 너희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진짜 나 죽이지 마 그치 너 설명 안 듣냐 진짜 내가 얘기했지 왜 웃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만 게임하면 돼 지금 그럼 지금 어떻게 누구 걸을 거야 둘이 얘기해야 해 그거를 이제 얘기해야 해 알겠어요 절대 아닌 장담 형이랑 진짜 알아 형이랑 진짜 알아 형이랑 진짜 알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형 시민이 없어 그러면 진짜 시민이 형 지금 자 성화장 가자 성화장 가자 아니 성화장 가자 아니 아니 결정 안 해도 왜 계속 이래 아니 성화장 안 돼 성화장 성화장 왜 왜 왜 여기 안 서 우리 마피아버 성화장 해야 돼 성화장 성화장 아니 말 안 듣냐고 성화장 아니 왜 마크 형 의심 안 하냐 여우야 여우 진영 마 절대 아닌 나 장담 상담 진짜 알아 여우 여기 둘이 여우 공보라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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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라 여우 여우 사실 처음에 내가 딱 봤을 때 진영이가 너무 마렵길래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쪄요 진영이 이거 너무 티나는데 이거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얘가 진영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야 야 얘가 갑자기 다른 애 지목하면서 야 이 형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얘가 시작을 해 아니 마크 형이 진짜 소름 듣는 게 내 옆에서 내가 계속 마크 형한테 믿음을 줬거든 현대를 죽이려는 거야 현대를 죽이려는 거야 현대를 죽이려는 거야 현대를 죽이려는 거야 진짜 너무 다 진짜 너무 다 야 정콕콕 너 다 봤는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하냐 도 형한테 몰아주기 도 형한테 몰아주기 도 형한테 몰아주기 잭슨 이미 잠든 거 같은데 진짜 오늘 나는 잭슨가 많아 또 많아지고 이제 더 솔직해지는 거잖아 난 진짜 다 좋았다 진짜 오늘 케이크 진짜 오늘 케이크 짝